니스쿨 제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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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이거 경북궁이야 와 대박 나 여기 되게 좋아해 아 왕집 맞아 맞아 내 집이야 얘네 집 놀러왔어요 우리 친구잖아 아 네 저희가 드디어 경복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등수가 1등 2등 3등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보면 느낌은 여기 가운데가 1등 저기가 2등 저희는 딱 봐도 3등 같이 보이죠? 근데 지금부터 하는 게임이 하나가 있는데 그 게임에서는 저희가 의상 순서대로 1, 2, 3등이 아니라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올 거예요 어떤 게임이냐면 바로 제기차기라는 게임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제기차기가 뭔지 아세요? 아니 아닌데 해본 적이 없었어요 뭔지는 알지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 많이 이제 친구들끼리 가지고 놀던 그런 게임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사실 저도 많이 해보진 않았어요 아 제기차기라는 게임 제기차기라는 게임 제기차기라는 게임 가위바위보 자 그러면 저희 검정색 이제 무사 옷을 입은 친구들이 첫 번째 안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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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거 랜잖아 자! 대야 도 먼저 연습 게임 하려는데요 무통장 아! деся flakes 두다 두다 하고 잡으면 안 돼요 떨어지면 끝이에요 네 자! 밸라 아! 너무 떨려 빨리 가 너무 떨려 빨라 저도 괜찮아요 말씀드렸죠 이거는 제기 차기가 아니라 제기 올리기 잘했어요 왕과 부인 그냥 하자 연습 없이 그냥 바로 갑니다 멋있다 시작하세요 내 치마 안전 여러분 화이팅 아까 연습이라도 했었으면 이 정도는 안 했을 거야 하나 둘 우리 연습할까요?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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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만 해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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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기 해줘 제발 3개 1개 1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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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아까까지 꼴등이었지만 이제는 이겼어요 우리 4개는 5위 왕입니다 이제 3개를 찬 미드 신화 2개를 한 왕이 벗어야 돼 꼴등을 해가지고 평민을 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왕이 신화한테 영령을 내릴 수 있어요 바로 밑에 사람한테만 내리는 거 그러면 신화는 평민한테만 영령을 내릴 수 있어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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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바로 우리나라의 또 옛날 민속놀이 중에 하나인 낙지집 아 이거 나 얘는 얘네 프로그램에서 말해 예 딱지 굉장히 예쁘게 잘 잡아주셨네요 우리 대표님이랑 우리 PD님이랑 감사합니다 이거로 빨리 뭐를 바꿔 지금 두 명이 검정색 커스텀을 입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커플 중에 하얀색으로만 입은 커플과 사진찍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출발하거라 출발하거라 출발하 우리 명예형은 미래들한테 권수 권수 다른 사람한테 박수 받을 때까지 줘야겠어요 주문은 우리가 아마 한국사람들 제일 쉬울거에요 한국사람? 한국사람 박수하는거 좋아하잖아 야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하는거 진짜 부드러운데? 아들 심심하시죠 좀 주고 열심히 박수 찌개 박수 오 좋습니다 로봇짱 뼈입니다 죄송해요 로봇짱 뼈입니다 죄송해요 나도 죽을 싶지 않아 디나와 어디갔어? 안 돼 미션 거룩이 됐습니다 해야 되는 명령은? 자연색 흰색 입는 코플이랑 셀카집기 네 풀 흰색인가? 뭔가 풀와이트? 여자! 여자! 여자 여자! 흰색 입는 남자 어디? 흰색 여자! Hello, can we take pictures with you? And we have a mission to take pictures with two people who mean white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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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녀오고 고마워 고마워 우리 어디로 갈까요? 우리는 놀러가자 어디로 놀러갈까요? 난 여기서 내 사랑이랑 놀고싶었네 놀고싶어 내 사랑이에요 우리 아가씨를 좋아해요? 네 아니요 네 내 힘으로만 봐 화이팅! 예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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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죠? 야 와 진짜 이쁘다 예 와 이리 오나라 우리 아가씨 오늘 밤 여기 진짜 좋다 그치? 나 여기서 살고싶어 여기? 우리 아가씨 나를 살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아가씨 진짜 지켜줄 수 있어 지켜줄 수 있어 어 뭐야 야 찍었어 진짜? 야 진짜 하하하하 미션이 다 됐나봐요 미션을 하나씩 전달을 해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네 지나다니는 사람들 중에 진짜 하얀색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진짜 근데 이제 사진을 두 개 정도 올렸더라고요 근데 다른 커플들을 해가지고 이 팀이 미션 성공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나 아까 저기 가서 이거 입은 남자들 봤어 아 그래요? 아 아 아 다 했다고 하니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 아 아 아 자 가겠습니다 네 네 아 아 네 네 어디 올라오려고 우리 엄마 그렇게 잘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발 제발 아 아 아 자 과연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왜 이렇게 잘해? 안에 뭐 넣었지 너 아 2등 3등도 계속 비기기만 해서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평민과 신화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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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 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저희 통행 시장이거든요 네네 거기 가면 진짜 먹을 게 많아요 그거를 먹을 수 있는 용돈 봉투 3개예요 네 오 얼마나 넣었는지는 대강 알지만 어떤 봉투를 골라갈 수 있는 랜덤이에요 네 네 그럼 왕이 먼저 뭐 해주실 때 자 말해주세요 내 자식은 약간 얘기하는 것이 개디자 아 아 아 이거 너무 15,000원?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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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20,000원이네 15,000원이야 알았어요 우리 예스 아 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